국내에 소문났어요. 사나운 개라고. 누구세요? 네, 개울령 집에서 가는데요. 네, 괜찮아요. 아, 엄청 재밌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좋아할 때까지? 네. 우리 아이 이름은 공부고요. 믹스견인데 짱노셜 테리어 같아요. 나이는 4살이고요. 아, 짱노셜은 아니고 믹스 같은. 아, 짱노셜 같은. 아, 짱노셜 같은. 아, 짱노셜. 소리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바깥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얘를 갖다가 못 보니까 큰 개가 짓는지 알고. 집 안에서 왜 큰 개는 들리냐고. 많이 짓구나. 네. 밖에서만 들으면 큰 개처럼 들리나 봐요. 그렇죠? 네.